하나 둘 셋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찍을 영상은 바로 우리 지난번에 찍었던 그 위도우명탐전 위도우명탐전2를 찍을건데요 지난번과 같습니다 자 위도우메이커가 이렇게 궁극기를 쓴 다음에 이렇게 벽뒤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겹쳐있는 애들 제가 영웅을 맞출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? 어 좋습니다 자 오케이 오늘 맵은 아누비스 시점에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갑시다 아휴 자 여러분 첫번째 경기 자 제가 먼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섯명의 캐릭터를 가장 많이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거에요 아시겠죠? 알겠습니다 자 한명씩 이렇게 번갈아서 할건데요 자 오늘 제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됐죠? 준비됐습니다 자 뒤돌아보면 되죠 이제 네 돌아오세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자 야 조금 움직여볼래? 아니야 야 무슨 움직임이 있어 무슨 움직여요 나 움직였어요 어 뭐야 위더워그 움직이잖아 자 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으 아아아아아 어어어어어어 자발하세요 로드호그 아 정답 토르 비온 정답 시메트라 정답 메르시 아 정답 그 다음에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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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트레이서 땡 아하 탈락돼잉 뭔데요 뭐예요 나머지 뭐예요 위도우메이커하고 루시우와 위도우였습니다 아 극혐이예요 자 여러분 이번 선수는 우리 바로 포기부입니다 포기부님 포기부님 몇명 맞출거같애 몇명 제가 명탐정이거든요 사실 명탐정4로서 다 맞출수있습니다 자 현재 숨겨진 상태는 요렇게 요렇구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포기부가 보는 시점은 약 요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얼마나 맞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봅니다? 네 어 디바 네 바스티온 네 이거 뭐야 저선은 맥크리에 자 그 다음은요 자 맥크리 디바 바스티온 맞아 그리고 3개 남았지 네 3마리 남았습니다 많이 포르비온 네 3마리 3마리에요 어 아 뭐야 파라하고 맥크리하고 메이였어요 와 개같다 현재 제가 1승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이번 선수는 우리 바로 효니가 맞출건데요 자 효니가 맞출 캐릭터는 현재 이러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효니님 준비됐죠? 어 네 어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이걸 맞춰야되거든요 어 밀치마 밀치마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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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천천히 말해주세요 이제 천천히 말해주세요 로드 호그 아나 시메트라 정클렛 까지 봤거든요 네네네네네 자 4마리 맞췄어요 4마리 맞췄어 그리고 길쭉한 길쭉한 되게 마른 위도우 같구요 위도우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또 뭐있죠 어 맞았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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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다섯마리 맞췄어요 다섯마리 맞췄어요 어 어 어 그리고 그러면 어 저 그 아 이거 분명히 트레이전 총 하나 중에 한명이다 분명히 안보이는거 보니까 자 과연 그녀는 어떻게 선택을 할지 어 저 제가 저번에 송하나를 해서 틀렸기 때문에 이번엔 트레이서 갑니다 아아아아 맞췄어요 네 자 여러분 이번 캐릭터는 아 이번 선수는 우리 델러 자 우리 델러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델러 자 보면은 현재 맞춰야될 캐릭터는 이렇게 여섯마리구요 자 여러분 탭은 금지 아시겠죠 자 탭은 당연히 금지구요 자 오로지 위도우 궁극기로만 맞추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갑니다 자 델러님 하나 둘 셋 헛 자 이걸 과연 맞출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할 수 있어요 확대할 수 있어요 확대할 수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맞출 수 있을지 자 자 과연 맞출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로님 말씀해 주시죠 아 왠 지네 같은게 있어 형 자 자 자 말해주세요 일단 라인아웃 메르시 네 정답 어 어 어 시메트라 시메트라 탈락 아 아 아 두마리만 맞췄어요 두마리만 네 자 여러분 이번 선수는 우리 바로 탓님입니다 탓님 자 우리 탓님 한번 볼건데요 자 보면은 오늘의 어 어 캐릭터들 어 거의 최고의 난이도가 아닌가 싶네요 어 극협이에요 감사합니다 일심동체에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죠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어 어 자 오 이거 뭐 자 이거 뭐 어떻게 자 확대할 수 있어요 확대할 수 있어요 조절할 수 있어요 조절할 수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다 완료됐거든요 자 탑님 자 이제 말씀해 주세요 어 일단 윈스터하고 자리야 어 윈스터 자리야 어 한조 아까 활이 보였어요 어 한조 세마리 이바도 있었나요 네? 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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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바는 없었나요 디바 디바 없었는데 아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아 소리가 흐라 같은데 기소가 아니었나요 아 탈락 탈락 아 소환한데 아 탈락이에요 아 아 탈락 아 자 여러분 이번 선수는 우리 북극총 자 우리 북극총님이 과연 자 북극총이 과연 몇 개나 맞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북극총님 네네 갑니다 하나 둘 셋 초! 야 이거... 힘들거든요. 귝현미예요!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림 잘 그리는 우리 부쿠종! 과연 이것도 누군friend 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말씀 fingertips! 말씀해주세요! 로드 호그 토르비용!!! 한조!!! 한조!!!!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이번 선수는 우리 엔지니언입니다 엔지니언님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한 번 맞춰보세요 자 갑니다 엔지니언 준비됐죠? 예 하나 둘 셋 촛 자아! 와! 힘들어요 힘들어요 자아 이거 힘들어요 아 이거 힘들어요 아~~이거 자 힘들어 자 힘들거든요 자 엔지님 준비됐나요? 자 갑니다 자 우리의 선수들은 바로 열었습니다 아~~ 정말 힘들거든요 어 자 엔지님 말씀해주시죠 로드워그? 어 로드워그 자 그 다음 선수 다 찍어야 되잖아 ㅋㅋㅋㅋㅋ 미친 오 나보다 못맞춘사람이 나오라는건가? 자 과연 겐지 겐지 아오 겐지 정답 오 겐지 정답 오 겐지 정답 그 다음 선수 아까 날개같은거 오는데 메드시 오오 메드시 정답 자 일단 꼴찌는 변했어요 꼴찌는 변했어요 자 세명 남았습니다 세명 이제 다 찍어야 된다 어 음 렉크리? 오오오오 렉크리 와 저랑 저랑 동갑이요 저랑 아 저랑 동점 저랑 동점 동갑 어 죄송합니다 자 엔지 자 두마리 남았습니다 두마리 자 두명 리퍼 아 땡 송환하고 송환하고 젠자타였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 선수 우리 참치님 자 우리 참치님이 과연 다 맞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못맞추면 우리 효은이가 오늘 1등이에요 알겠죠?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선수 우리 어 뭐야 참치님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촛 아 아 이거 빡세여 어 빡세거든요 아 근데 제 눈에는 지금 약간 두마리 정도 보이거든요 어 이거 어떻게 맞추는 어 3마리 정도 맞추는 것 같아요 한 마리 밖에 안보여요 하나 봤다 하나 봤다 어 하나 봤어요 자 그러면은 자 준비하시고요 자 현재 우리 참치님이 맞춰야 될 선수들은 바로 이렇습니다 자 이거거든요 자 이렇게 6명의 선수 자 과연 맞출 수 있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치님 자 첫번째 뭡니까 일단 로드웅 일단 로드웅 로드웅 로드웅은 버리고 가는거이지 자 두번째 파라에 날개가 보였어요 어 파라 파라 정답 자 그 다음 선수 그리고 메..메이? 메이야 오오오오오오오 메이 정답 자 그 다음 선수 이제 모르는데 이제 몰라 나는 얘는 봤거든 나는 얘는 봤어 난 얘는 봤어 일단 안 보였던거 보니까 송하나나 트레이서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둘 중 하나는 뭡니까 트레이서 트레이서 정당~~~ 오~~~ 자 두 번 남았다 두 명 자 두 명 맞춰주세요 이제 송하나? 땡~~ 아나와 시메트라입니다 아나와 시메트라 자 여러분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자 오늘의 영상 위도우메이커2 자 위도우메이커 멍탐전을 찾아라 자 이거를 맞췄는데요 자 오늘의 우승자 바로 효니입니다 여러분들 효니 아 효니야 축하해 아 효니가 효니가 6명 전원을 맞추면서 오늘 최종 우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하하고 참친밀 자 그리고 또 누구였죠? 아무튼 4명을 맞추고 나머지 꼴등이 아무튼 뭐라고? 어 아무튼 예 아무튼 자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